안녕하세요. 단편 애니메이션 Dear Me, 한글 제목 나에게의 감독 박지혜입니다. Dear Me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꼈던 한 소녀가 자신의 아팠던 순간들, 자신의 세계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들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내용의 영화입니다. 누구나 자신을 움츠러들게 만든 아팠던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상처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끝에 그 순간들을 매듭짓고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만들었습니다. 제 첫 단편 애니메이션이 새벽 비행 부분에 상영되어 정말 영광이고 제가 의도한 바가 관객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